다름이 아니라 특장에서 다음주면 제작증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어 그러면 넘버 계약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작증 나오자마자 바로 찾아뵐 거거든요 제작증 나오기 전에 열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작증 나오기 전에 열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안내는 받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특장에서 다음주면 제작증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어 그러면 넘버 계약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작증 나오자마자 바로 찾아뵐 거거든요 제작증 나오기 전에 열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 나오기 전에요?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야죠 이번 주나 다음주 초나 들어가야죠 제작증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그럼요 접수하고 허가 내고 제작증은 최종적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거라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차들은 카고들은 출고할 때 바로 제작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특장을 올려서 제작증이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 저번에 그 말씀이셨구나 네 신차들은 출고되기 열흘 전에 넘버 계약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럼 요번주에 찾아뵐게요 요번주 시간은 어때요 대표님? 내일 금요일인데요? 아 내일이 내일 오실 수 있어요? 내일 뭐 갈 수 있죠 어차피 천안인데요 뭐 아 가깝네요 한시간이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오전이 편하세요 오후가 편하세요? 저는 아무래도 오후가 낫겠죠 오후 뭐 점심시간 지나자마자 대표님 식사하셔야 되니까 네 그럼 한시 전후로 해서 오시면 돼요 네 그때 그러면 저번에 가르쳐준 주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비서류는 준비하셨어요? 네 구비서류는 뭐 내일 오전에 준비하면 되고요 네 그거 잘 체크하시고 네 네 네 네 내일 한시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드ματα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